아까 대리관아 말씀하시고 계세요? 들어갈게요 와 근데 내가 창작강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모아왔지? 응? 소문이 다 났다고? 아직 로고하고 나눠졌네 틀렸어 그냥 들어오라고? 뭐 하던 중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이거 뭐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모은 거예요? 진짜 이 정도면 잘하면 근데 인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본캐예요? 본주님? 이게 본캐예요? 와 도대체 이거 322는 어떻게 가지고 있지? 와 저게 엄마 스택이 못 나와도 재밌는... 야 근데 오늘 다 모았어 이거 봐 우르곤 우둔 머슥한 배그 기아스 다 모음 실화냐? 고가 문제야 또 요즘 강화 오지게 안 돼가지고 라크 먼저 해보자 붙겠다 이거 붙을 것 같더라 얘도 붙겠다 붙니? 그치 와 씨 붙어줘 그치 혹시 멈출까요? 혹시 멈출까요 본주님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백스택 많아요? 다 지를까요? 알겠습니다 혹시 나크 다 넣어요? 다 넣어 그냥 아주 그냥 알았습니다 나크 오우거 바실라이텐 순서 어떻습니까? 좋습니까? 오케이 굿 베리 굿 가방 가방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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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역시 한 번 더 가야겠죠? 백 십삼 여섯 개를 예로 발라야지 간다 자 바로 가자 얜 얜 노래 필요없어 어 어 여러분 죄송 죄송합니다 아 개놀랬어 아유 개놀랬어 자 여러분 마지막 라이텐 한 번 가볼게요 라이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텐 아 저 죄송한데요 이게 제꺼 아니어가지고요 죄송한데 이게 제꺼 아니어가지고 이거 진짜 제꺼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토리아 또 틀어주라고? 히스토리아 또 해줘? 히스토리아 또 해줄게 내꺼 아니야 이거 놈들아 이거 내 아이디 아니야 내 아이디였으면 이거 당장 팔고 동투 준비하고 있지 간다 갑니다 자 와 분주님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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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범주님 와 미치 흐흫 야오 진짜 박예님 계세요? 박예님 유튜브 각 뽑힘 흐흫 박예님 흐흫 이제 왜 증가님께 대리강화 부탁하는건지 왜 각인되었다 과도한 강화 성공은 시청자들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는 이래서 증가 증가하는구나 흐흫 흐흫 아 진짜 미친거 아니야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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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